여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신협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빠가 어지럽다며 팔짱을 끼고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던 50대 간부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손을 잡아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계단에 안고선 허리와 등을 쓰다듬습니다. 여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신협 간부 A 씨의 모습입니다. A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신체 접촉은 없었고 있었더라도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고 4명의 피해 직원과 목격자의 진술도 일관된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보다는 회피를 하고 있고 피해자 회복에도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에 대한 신협 중앙회의 면직 처분에도 해당 지역 신협 이사회는 1년 6개월 넘게 수용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이사회가 바뀐 뒤에야 A 씨를 파멸시켰습니다. 결국 그 사이 2차 피해에 노출됐던 피해 여직원 4명 가운데 2명은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노조는 판결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A 씨는 재판 후 판결 불복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전고용노동청은 A 씨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또 다른 수사에 대해 조만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